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군고구마 육군의 병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과는 군대에서 각 군인이 수행하는 주요 임무를 분류한 것으로써 군사특기라고도 하고 쉽게 말해서 군인으로서의 전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육군의 병과는 크게 기본 병과와 특수병과로 나눠집니다 기본 병과는 또다시 전투병과, 기술병과, 행정병과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기본 병과 중 기술, 행정병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병과는 화생방과입니다 화생방과는 쉽게 말해 적의 화학, 생물학, 방사능 공격을 방어하는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화생방과는 적의 핵무기, 화생방 무기 공격 시 정찰 및 인체, 장비, 지역, 제도구로 아군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화생방 테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조치로 국민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가 주요 행사 시 화생방 테러를 막는 화생방 분야 경호 임무도 수행합니다 다음은 기술병과인 병기과입니다 병기과는 쉽게 말해 총과 총알을 관리하는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기과는 육군의 지상작전 수행을 위한 장비, 탄약, 수리 부속을 지원하고 작전 수행 간 피해 장비 및 물자의 정비, 복구와 후속 및 처리를 담당하는 병과입니다 다음은 기술병과인 병창과입니다 병창과는 쉽게 말해 보급품을 관리하는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병창과는 부대의 전투력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해 작전을 지원하는 기능을 합니다 군이 임무수행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물자, 식량이나 연료나 탄약이나 축성자재 같은 물자를 지원하여 전투력 발휘 그리고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하게 하는 일체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활용 가치가 없어진 장비나 물자의 회수, 육로, 철도를 이용한 인원, 물자의 수송, 목욕, 세탁 지원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병과가 병창과입니다 다음은 기술병과인 수송과입니다 수송과는 차량을 운전하고 관리하는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수송과는 육로, 철도, 항공, 수로 등 모든 수송 수단을 이용한 인원 및 장비, 물자에 대한 수송 지원을 하고 해외로 파병가는 물자나 병력을 수송 지원하고 항만 근무를 지원합니다 또한 야정 부대에서 운전병을 양성하고 수송 부대에 안전 진단을 하는 것도 수송과고 철도 이동 장병 안내 그리고 호송 및 수송을 지원하는 것도 수송과입니다 군 작전 도로와 철도에 대한 이동 관리 및 통제 임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다음은 행정병과인 인사과입니다 인사과는 일반 회사의 인사과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인사과는 육군의 인사 행정을 책임지는 병과입니다 육군의 인력을 획득하고 의전 또는 주요 의식 행사, 상온 업무, 영연 처리, 전 사망자 관리, 사무 관리, 국가기술 자격 검정 업무, 인쇄 지원, 군사업편, 기록물 관리, 역사관, 병영도서관 운영 및 관리, 병적 관리 업무, 공무원증 관리, 민원 상담 업무, 군 전투력의 핵심인 사람, 군인 자체를 섬기고 강군 육성을 헌도하는 경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경찰과입니다 군사경찰과는 말 그대로 군대의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군사경찰은 군대의 경찰로서 법과 규정을 집행해서 군기와 법질서를 유지하고 전투지원부대로서 전투부대의 작전지원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훈련을 하는 병과입니다 다음은 행정병과인 재정과입니다 재정과는 회사의 격리팀 또는 회사의 예산팀을 생각하면 됩니다 재정과는 육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병과로서 육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획득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고 장병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고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에 대한 입찰, 심사, 계약체결, 정산 등 육군의 재정, 예산을 관리하는 병과입니다 다음은 행정병과인 공보정원과입니다 공보정원과는 회사의 홍보팀을 생각하면 됩니다 공보정원과는 장병 정신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군인정신, 국가관, 안보관을 함양시켜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그 임무가 있습니다 홍보 및 공보 활동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강한 육군상 확립에 기여합니다 또한 문화활동을 통해 장병의 사기진작, 정서 및 도양, 등진을 도모하는 병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